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이드 캠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와 다운로드할께요. 이미지 피클을 사용할께요. 이미지를 선택할께요. 이미지를 선택할께요. 이미지를 사용할께요. 이미지를 사용할께요. 이미지를 사용할께요. 일단, 이 기술을 사용할께요. 이 기술을 클릭하고 다운로드할께요.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더이상. 터미널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실제 건축. 그리고 포기 확인하고 읽는거에요.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께요.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냥 FireBase TV를 사용하십시오. 계속해서 계속해서 Google Analytics 체크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몇몇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iOS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iOS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Xcode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Copy Paste RegistreApp Download the config file It's really important Download it and add it to Xcode project We already finished POD install and I already did it so pass these things 그리고 엑스코를 열어줍니다. 만약에 공식 파일이 있다면, 데리고, 그리고 새로운 공식 파일을 넣어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firebase, document, 그리고 코드입니다. 프리리퀴스틱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정보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I changed the rule to make public so even the user didn't get the authentication anyone upload while download the file. and add code to AppDelegate Swift file. 그리고 여기가 컨텐츠 뷰입니다. 메인 뷰입니다. 파일로카셔에서 파일로카셔입니다. 메인 뷰입니다. 이메지 뷰입니다. 메인 뷰입니다. 이 버튼은 이미지 뷰입니다. 이 버튼은 이미지 뷰입니다. 이 버튼의 파일로카셔에서 파일로카셔에서 파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선동합니다. 여기가 파일로카셔라 아냐에서 파일로카셔에서かった combustible을 predileобраз입니다. URL 링크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는 UI 이미지에 입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 피컬 컨트롤러 뷰입니다. 제가 이 컨셉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비디오를 봤을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I 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 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 뷰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UII 뷰 컨트롤러으로 사용했을 때 porque eu parti will returnum uII 뷰 라멘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단 hopeer 숫자 뷰 에 제작되었습니다. Ns 오브젝트는 UII뮤thur 컨트롤러 뷰 데이터를 가능하고 And I mentality s 글로овые 라인은 그리고 제가 FUNK의 UIImagePickerDelega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NK의 UIImagePickerDelega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N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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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합니다. FUNK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IOS에 다운로드하여 이미지 URL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 URL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 URL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미지 URL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 URL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URL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신 Цales 뷰에서 다운로드하는 이용이다 이미지 URL Some UCIFPR 들어간 가격이 변화되면, 모두가 가격이 변화되네요. 가격과 레퍼런스와 함께 나누어집니다. 이 코드가 더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